갔어요. 일단 가서 그때 도착하니까 한시더라구요. 네? 네. 배가 너무 고팠어요. 옆에 국밥을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국밥집 아줌마한테 슬슬 물어봤죠. 그 국밥집이 바로 그 봄권 옆에 있는 네. 바로 옆에 있는 국밥을 먹으면서 슬슬 근데 일단은 시세가 나쁘지 않더라구요. 네.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천에 백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어 그래? 요 정도면? 하면서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보자. 해서 국밥을 다 먹고 옆에 부동산을 갔죠. 역시나 경매 그러니까 너무 떨렸어요. 그 바로 옆에 물건에 있는 부동산이라서 아 이 경매로 많이 다 알겠지 싶어서 에이 그래 내가 뭐 경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구요. 국밥에서 쫓아내요? 네. 쫓아내요. 쫓아내요. 아 정확한 멘트로 워딩이 기억나요? 아 난 몰라요. 그래서 아 사장님 뭐 얘기를 해도 이유는 뭐요?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요. 아니 저도 지금까지도 간혹 그런 부동산을 봐요. 경매라고 하면은 뭐 저기 나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다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선입감 있고만 경매비 끌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부동산 하면서도 네네. 다 안나 뭐 본인한테 이익이 안될거라고 생각해서 왜 이익이 안돼 거기서 세입자 놔줘야지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.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네네. 좁아 보면은 보는 눈이 네.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옆에 부동산을 또 갔는데 겁을 아니 이 얘기는 그러면은 뭐 해봐라 시세 조사를 했는데 겁을 주더라고요. 나 잘 받지 말라고 하자 그러니까요. 부동산 말도 믿으면 안 돼. 내가 조사해서 내가 만든 결과를 믿어야지 남의 얘기 믿으면 안 되는 거다. 그거를 뭐 50% 60% 이렇게 비중 있게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은 킵해놓고 네. 또 다른 조사하는 거예요. 부동산에서 그때 그때 하지 말라고? 네. 겁을 어떻게 주냐면 저 세입자는 세입자분은 법 위에 있는 분이시다. 아 법 위에는 뭐가 있나요? 뭐지? 깡패나보다 뭐 아나무인 막 문꼬리 뭐 이런거구나 망치를 들고 와서 집주인이 전 집주인이 망치를 들고 와서 막 싸울 정도로 그래도 꿈쩍 안 하시는 정말 법 위에 있는 분이시다. 제가 여자라 그런지 그렇게 괜히 건들지 마요. 네. 근데 말에 근거는 없어요. 뭔가요? 진짜 법 위에 있다는 게 뭔가요? 물어보면 아이 그건 나는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성질이 없다는 표현을 네. 건물에 하자가 있다. 그게 뭔가요?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막 그건 나도 몰라. 나보다 더 유능하신 분 경매를 한 2, 30년 하시는 분만 알 수 있는 당신 같은 초짜는 전혀 모르는 그런 뭔가가 있는 엄청난 무서운 물건이다. 오 참 나 엄청 법을 주시고 그 물건은 상가인데 몇 평짜리에 얼마를 낙찰 받은 거예요? 열평인데요. 어느 지역이야? 양재동이요. 양재동. 네. 열평이고 2억 2억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안돼. 허채님이 안돼. 백자리 좀 붙여 그래서 백자리를 네. 붙였죠. 아 여지없이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자 제가 제재를 가했죠. 요거 이상은 써야된다. 안그러면은 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. 네. 그랬었는데 그날이 우리 그 양양 올라가는 휴게소에서 그때 했던 통화였는데 네. 맞아요. 해서 네. 아 참 법원 갈 때도 어찌나 떨렸던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내물건 좀 자랑 내 자랑 내 자랑 양재동 상가에요. 네. 미치 좋다. 미치 좋다. 그러니깐요. 그 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역세권. 괜찮아요? 네. 근데 완전 우리 양인데 네. 근데 일단 가보니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라고 이렇게 느껴있더라고요. 지금 현재 분위기가 분위기가 약간 부동산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진정한 우리 양이 일단 처음에 물건을 봤을 때는 네. 느낌이 좋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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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 가보니까 별로였어요. 처음에는 네. 여기가 강남이야? 뭐 싶을 정도로 강남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. 뭐 전화를 네. 말씀하세요. 네. 뭐 막 물어봐도 거기는 죽은 자리다. 섬 중에 양재동의 섬이다. 거기는 뭐 안될거다 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걸 매매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저희는 경매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네.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경매를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날 현장을 갔다 와서 아우 현장을 갔다 와서 이제 뭐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나서 코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어떠냐. 말씀을 드렸죠. 너무 피곤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코치님이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. 짜증나게 짜증나게 아니 아직 아직 가식거래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슬슬 접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아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찝어드렸죠. 네. 그냥 버리지게 됐어. 교육생이 더 욕심이 나서 안달리라 해야 되는데 이건 코치가 더 안달리라 생각하고 좋아. 그러니까요.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네. 그치.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거지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아니 토요일 저녁에 또 여는 부동산이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열더라 있더라구요. 그래서 또 한번 갔다 왔는데 역시나 그게 또 정보가 됐어요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일요일날 저는 사실 주말에 시세조사는 사실 이번 건이 처음이었어요. 주말에 부동산이 전화를 받을까? 다 받더라구요. 다 착실해서 다 받더라구요. 또 옆에 애엄마니까 애기는 엄마 뭐해 뭐 누구야 옆에서 빽빽 계속 얘기는 해요. 조용히 해. TV 틀어놓고 중요해 지금. 네. 막 시세조사를 했는데 아 너무 떨렸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주 한 캔 먹고 술김에 했어요. 술김에 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때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을 했죠. 아 새벽 한 4시쯤 잤나요? 4시쯤 자서 아 이 정도면 됐겠지. 코치님한테 보고서를 드렸어요. 그 다음날 코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구요. 시세조사가 부족한데요. 아니 계속 하래요. 계속 나는 새벽 4시까지 했는데 계속 더 하래요. 근데 항상 그랬어요. 코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아 이거구나. 항상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달았던 경험들이 계속 있었거든요. 저기 말씀을 보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. 여섯 번의 그 전에 낙찰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네. 시세조사 훈련이 더 많이 되신 거잖아요. 실제로는 한 군데만 가도 여섯 군데 다녀본 시세조사 그러니까 부동산을 네. 한 열 군데 다녀본 거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코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코치님이 볼 때 그거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는 안타까웠던 거지. 그만큼 다녔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굉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눈이 안 찼던 거지. 코치님 입장에선 야. 나중에 이제 점점 이게 실력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한두 군데만 가도 지금 뭐 그렇게 돌아다니실 정도의 그 정도만 이제는 이제는 아마 코치님한테 좀 더 받으시면 전화 몇 통 하루도 그 정도 정보는 다 알아내실 거예요. 그 훈련이 헛되지는 않았을 거예요. 분명히. 네. 아니 저는 제가 아깝다는 느낌을 가진 게 아니고 네. 나중에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도 않거나 아니면 들어갔는데 또 그게 부족해서 네.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.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에선 나도 좀 부족한데 생각은 하면서 보고서를 내긴 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꼬집어 주신 거죠. 저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. 그렇죠. 상까지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네. 그리고 나서 이탈 당일날 이제 가게 됐죠. 네. 맞아요. 좀 일찍 주무셨나요? 그날 잠을 좀 많이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. 뭘 못 자게 하시거는 아니면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. 잠을 자지 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. 그 생각이 뭐 한 두 번 끝나나요. 네. 아이 잠 못 자요.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. 누웠어요. 네.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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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액을 쓰고 네. 네. 네 사진도 보내고 이상이 없는지 검토도 받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바로 연락이 금방 왔어요 11시 반음도 안 돼서 왔어요 첫 번째였나 보다 두세 번째? 네 여섯 번째 앞에께 금방 끝났는지 금방 끝났어요 금방 답변이 와가지고 그 시간대 바로 킹학점을 딱 열었더니 이름 세 글자가 딱 뜨더라고요 거의 실시간대로 완전 실시간대로 떠가지고 일단 저도 이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때 소감 한 번 낙찰을 딱 받자마자 저 말고 다섯 분이 계셨어요 여섯 명 중에 1대 1학년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네요 다섯 명 중에 1대 1학년 시간이에요 근데 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그 전날 코치님한테 1억 8천? 후반대면은 되지 않을까요? 코치님? 코치님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2억은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저 빼고 다 1억 8천 얼마를 다 썼어요 네 명이 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진짜 똑같아요 그거를 알고 계셨나 봐요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을 코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치뽕이죠 유치뽕이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1억 8천이었고 이순이가 1억 8천 8백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억이면 야 그러면 1억 9천에 쓰면은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회가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익률로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낙찰가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몰랐죠 그 전날 새벽에 디테일한 강의가 있었죠? 네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 못 들었으면 저도 1억 8천 한 5배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그냥 놀라웠죠 거기서 디테일한 소스를 딱 얘기해 주니까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밤새도록은 아니고 좀 생각해 보세요 자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2년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잘 되셨어 하고 나니까 와 진짜 완전 낙찰받고 나니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다들 사인바드로 막 몰려와서 사인바드로 몰려와요 전학본 알려주세요 그게 기쁨이지 뭐 축하드려요 친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등도 필요 없어 이등한테만 오지 이등한테 한 잔도 안 줘 맞아요 달래야지만 줘 그러니까 법원 몇 번 가서 최저가로 써서 다섯 번 가서 한번 낙찰받고 그건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그건 실력이 아니고 아니 근데 약간 실력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? 회장님은 손에 한번 거쳐가면 이거 어느 정도 손에서 쓰면은 뭐 90% 가능하고 이 정도는 50%에서 가능하고 그런 기준을 다 쓰시거든요 저번에 우리 코치님들도 다 그런 교육을 지금 받으셨고 저번에 우리 소금쟁이자 PT생인 우리 정선씨 물건을 우리가 아침에 회의하다가 거기서 카운트다운 대표님 1분 전이에요 3분 전 3분 전? 2분 전? 이러면서 대표님이 얼마 써? 얼마 써? 이거 이상은 써야 된다 이렇게 딱 해줬다고 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 딱 썼는데 본인이 썼던 가격을 했었으면은 바로 떨어져 대표님이 그게 논리적으로 이거 이상은 써야 된다 이거를 딱 찝어주시거든 근데 나중에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인데 그때 그거를 그때도 얼마 이상은 써야 된다 딱 말씀하시고는 바로 1분, 2분 있다가 바로 됐다고 그러면서 신의 한 수였다고 감탄했던 우리 교육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스피드 하는데요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러시더라 되게 중요한 물건이? 나 잡아봐라 내가 물건이가다 하고 뛰어오기도 하고 숫자가 이렇게 스윙이 올라오라고 스윙의 표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왜? 저 사람을 완벽하게 스윙의 표를 짰잖아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갈등은 얼마를 쓸 것인지만 남거든? 거기서 이제 부자 마인드가 발생을 하지 내가 얼마의 이익을 벌 것이냐 내가 여기서 마음을 조금 비우고 이만큼만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조율하는 과정에 내 부자 마인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표를 쫙 펼쳐놓고 가만히 들다보면은 나 얼마 써야 돼?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한대 맞아요 속삭이나요? 속삭이면서 숫자가 평평평평평평 내가 왜 그거를 전에 이제 우리 소금쟁이 유명한 우리 양숙씨가 양숙씨 대표님한테 밤 9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도 우리 또 막 회의하느라 그랬는데 대표님한테 갔는데 양숙씨 전화와가지고 물건을 입찰을 불건데 대표님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대표님이 양숙씨한테 그거 수입표를 짠 걸 갖다가 가만히 뒤따봐 뒤따봐 그러면은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야 이러더라고 매직아이인가요 매직아이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투영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거를 답을 얻었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 받았잖아 하면서 대표님이 양숙씨는 고수의 반열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 물건을 결국은 그 물건의 가치는 내가 조사한 데이터 내가 조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답이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모르고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결국은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욕심을 내면은 떨어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붙는 이 희한한 그리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되게 심오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일단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시대조사가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100% 쫙 나오면 이 가치는 얼마이고 내가 수익이 얼마 나온다는 알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제 여기 차감만 남은 거고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좀 비우고 안 비우고 해서 금액을 설정하게 되면 이건 당첨이 되는 건데 여기서 내 욕심이 과하다 이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은 마음을 비울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는 사람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죠